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박물관 학위연구직 공무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박물관은 어떤 곳일까요? 국제박물관협의회에 따르면 박물관이란 교육 및 연구와 향유를 위해 인류 사회의 유형 및 무형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소통하여 전시하는 사회와 사회의 개발에 공헌하는 공중에 개방된 비영리의 연구적인 기관입니다. 박물관이 문화재를 수집, 보존, 전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학위연구사, 전시디자이너, 해설사, 청원경찰, 미화원, 자원봉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그 중에서 학위연구사는 학술조사 및 연구, 전시, 보존처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9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청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881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구분합니다. 학위연구사가 되시려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학과로는 고고학, 역사학, 서지학, 민속학, 인류학 등등의 학과들이 있고요. 이런 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셔야 시험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위연구사 중 북공립박물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학위연구사, 학위연구관을 학위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학위연구직 공무원이 되려면 학위연구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크게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안에서도 강구의 시험이 있습니다. 각 박물관마다 선발 분야, 채용 방식, 선발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위연구직 공무원 채용 공고는 각 박물관의 홈페이지,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 또는 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위연구직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채용 공고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학위와 경력에 기재된 상황 중 한 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위 요건은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해당 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입니다. 경력 요건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입니다. 필기시험은 한국문화사 채용 분야별 전공과목 등을 용수령으로 시험봅니다. 필기시험 이후 합격자의 안에 서류 전용과 면접 시험을 진행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중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의 경우 학예일반으로 선발하여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박물관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험과목은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을 객관식으로 시험봅니다. 필기시험 이후 합격자의 안에 연접시험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계연구사 김환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고고학을 전공을 했고요.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고, 현재는 국립전주박물관에 고고학 관련된 학술조사, 연구, 전시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역사나 고고학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 관련 학과를 선택하게 됐고요.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학계연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준비를 해서 현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물은 현재 남아있는 물질자료, 쉽게 말씀드리면 유물인데요. 유물이나 어떤 사람들의 흔적을 통해서 당시에 사회상을 복원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 학부를 졸업하면서 관련 국립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거의 일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풍랍토성이라고 하는 한성백제 시기에 도성유적이라든지 러시아의 발해성 유적 조사에 참석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발굴 조사 보고서나 학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이륙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까지 수료를 하고요. 시험을 준비해서 이렇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교육 및 어린이박물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학계연구사 김혜정입니다. 저는 어린이, 가족, 성인 등이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실행,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사학을 전공하면서 문화재 및 학계의 연구 성과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면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은 다이아몬드를 더 빛나게 해주는 커팅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역사의 대중화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는 것 외에도 박물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청년 기자당 활동 등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계연구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일 수도 있고 학문적이기 때문에 항상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각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